액세서리랑 아직 신발 안 신어가지고 액세서리랑 신발보다 몸매가 먼저야 스케줄 뭐 이거 신고 가? 난 너네가 먼저다 귀여워 오빠는 왜 입술에 주름이 없어? 내 입술 본 거야? 보지 마 내가 뭐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지금 댓글에 한 80%가 내 입술 얘기인데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부끄러워하지마 제가 제일 잘 못해가지고 아 부금 아 부금 손 잡으세요 손 잡고 얼굴 보고 있어요 앞에 이거 붙여 저희 주원이는요 아 전 끊어 갈게요 자 갑시다 저희 저희 주원이는요 곡 눈 바라봐 곡도 참 잘 쓰고요 아 이렇게 손가락을 비벼 습관이여가지고 보조개가 참 이쁘고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요즘 또 외모에도 물이 올라서 잘생겼어요 아 좋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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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주원이 손에 땀나네 허니 손에 지금 누가 뭐 뿌렸나요? 왕자님? 오늘 왕자님 같아요 고마워 고마워 허니 귀여운 거 입었대요 허니 귀여운 거 입었대요 허니 귀여운 거 입었대요 마도 주원이 살빨 좋았어 오 살빨 좋았어 맞아 살빨 좋았어 맞아 나 진짜 많이 빠졌어 알지 여기로 하네 응 머리 자르는 거 귀엽대요 내 배로 나아나까만큼 귀여운 허니 어우 야 그냥 지금 귀여워 지금 채팅창에 꿀벌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벌들아 모여라 꿀벌들 윙윙윙 주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쁘다 예쁘다 어 우리 주원님은 얼굴 중에 어디가 가장 잘생기셨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어우 전체 다들 그럼요 하지만 유독 내가 자신 있는 부위가 있으실 거잖아요 음 저는 보조개 보조개 논섹스 곡 중엔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곡도 많은데 응 그중 플레이쿨이라는 곡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곡의 진짜는 주원이의 플레이쿨 모든 직캠입니다 착장하며 춤선이며 몸선이며 모든 것이 그저 갓 주원 절대 한 번은 못 보는 영상들이니 여름엔 필수입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췄길래 그 모든 직캠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노래 나오니까 살짝 바운스 바운스 해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직캠 또 나오겠는데요. 또한 레전드 직캠이 나오지 않을까. 이때 저희가 엘리게이터 활동할 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오우. 오우. 리듬이 굉장합니다. 제 직캠 많이 봐주세요. 안녕. 아니 근데 제가 주헌이를 마주 앉아서 그런가. 오늘 주헌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? 맞아. 비하인드가 있더라고. 눈이 자꾸 일루가 자꾸. 나보다도 눈웃음이 더 예쁘고. 오늘 저 칭찬 타임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잘생겼죠? 오늘 인간 스파어로서. 남은 촬영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. 아니. 귀여운. 아니. 고객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. 오우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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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그 나중에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뭐야. 손 들고. 저요.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저요. 아니 미소스 들고 사랑이처럼. 저요. 저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저요. 뽀죽뽀죽. 아 너무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여러분 화면 앞으로 가셔가지고. 주헌이 그림 뽀죽뽀죽 해주세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오케이. 아 그림 좋네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그 무슨 느낌이냐면. 약간 세운근의 약간 꽃사슴. 꽃사슴이요? 네. 세운이는 이렇게 약간 꽃사슴이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. 잘생긴 치타 있잖아요. 아. 일부러 그런 거죠. 카메라에 지금 있다고. 아 네. 내가 되게 똘망똘망한 꽃사슴 같아요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나 이런 얘기하면 되게 너무 민망해. 그래요. 저는 형 춤이 잘생겼어요 형. 자신감을 가져요. 오케이 알겠어요. 오히려 또 세운근이 저희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. 네. 잘생긴 걸로. 무엇보다 마음이 잘생겼잖아요. 아. 그렇죠. 그게 제일 잘생긴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주헌이에게. 부탁드릴게요. 주헌은. 주헌은. 웬만하면 진짜 설레게 하세요. 처음부터 주헌은데? 주헌이 나한테? 그런 거고 기헌이 왜 그러지 않아? 네. 주헌이랑 이제 무대를 같이 했었어요. 그래서. 여러분도 좀. 마음을 설레게 했었죠. 아. 문서가 좋네. 야. 착착하다. 야. 이상하다 지금.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분에게 사랑을 받아서. 아 주헌이 귀가 너무 빨리 받았네. 아 진짜. 기헌님. 네. 기헌님은 그 첫 번째에. 네. 인터뷰하는데 카메라에 제일 처음에. 딱 한 명을 얘기를 제일 처음 했었잖아요. 그 당신이냐고. 그 당신이냐고. 어. 하하하하. 나였어? 주헌님. 주헌님 주헌님. 연락할 조용히. 나는 이제 지금을 못하겠어. 하하하하. 주헌아. 기가 빨리 됐어. 저 언니. 제암을 했었어. 날 너무 힘들게 했어. 아니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거야. 하하하하하.